옛날 경상남도 함양지역에 눈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. 총각이 혼인할 나이가 되자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는 앞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평생 홀로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혼인을 하면 혹시라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을까봐 염려하여 그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정성을 쏟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탁발승이 총각의 집에서 시주를 받다가 그의 눈먼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. 탁발승은 총각의 효심이 깊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앞 못 보는 어머니를 직접 보게 되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총각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다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. 그 말을 듣자 총각은 귀가 번쩍 뜨었습니다.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총각은 어머니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으니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. 그러자 한참을 망설이던 스님은 소의 간 천 개를 구해서 먹으면 어머니가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. 하지만 당시엔 소가 귀하고 값도 비쌌기 때문에 소의 간 천 개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 총각은 몇 날 며칠을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가 소의 간 천 개를 구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습니다. 그는 그동안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소나 돼지를 잡는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말 그대로 백정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. 백정은 돈이 많아도 명주옷을 입거나 가죽신을 신을 수 없고 결혼식 때 말이나 감아도 탈 수 없으며 죽은 뒤에도 상여조차 쓸 수 없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.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천민이 되고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. 총각은 소 잡는 기술을 배워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소 잡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소를 잡아주고 간을 얻어왔습니다.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어머니가 잡수신 소의 간이 천 개에 가까워질수록 총각은 더욱 힘이 솟아나고 신이 났습니다. 머지않아 어머니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의 천대도 또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. 총각의 정성과 노력으로 드디어 마지막 천 개째 간을 구하여 부푼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자 총각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간이 상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불어난 강물 위에는 배 한 척조차 띄울 수 없었습니다. 총각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빈 조각배가 상류에서 천천히 떠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총각이 겨우 조각배를 붙들고 보니 누구 하나 탄 흔적도 없는 새로 만든 배였습니다. 상류에는 그런 배를 띄울 곳도 또 만드는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조각배가 떠내려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. 주변을 돌아봐도 배의 인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자 총각은 장대를 구해와 노를 젓듯 물살을 해치며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. 그가 도착하자마자 조각배는 소용돌이에 휩쓸린 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그 모습을 본 총각은 하늘이 도와주신 거라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큰절을 하고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렸습니다. 총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간을 구워 어머니께 드렸고 이후로 어머니의 멀었던 눈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렇게 어머니가 눈을 뜨자 그 소문은 이고을에서 저고을로 두루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조정 대신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은 총각에게 효행비를 내려 그의 효성을 기르게 했다고 합니다.